아성경 독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주는 목감기로 많이 힘들지만 또 찍을때 기침이 안나오도록 조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미는 이제 히브리어로 누구냐 이런 말이죠 미 그리고 카 같으신분 야 여호와 그래서 실제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18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미 엘 카모카 미 누구냐 엘 하나님 같으신분 카 뭐뭐 같이 모카 가모카 당신 같으신분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미 엘 카모카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름하고 메세지가 전혀 다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읽을때 우리 해보도록 하구요. 자 오늘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가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미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거의 이제 같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의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몰려온다. 이게 이제 미가서 사정하고 거의 병행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 같이 성경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초점은 좀 달라요. 이사야는 총 구원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미가는 죄 자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장 3장에는 그쪽에 임박한 심판 그리고 4장 5장에는 지도자에 대한 그런 또 미래의 소망 6장 7장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베들레헤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미가서를 좀 공부해 보면 초점이 굉장히 죄 자체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죄책이나 이런 데 보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사회를 향한 애통 7장의 결론에서 미가서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하우주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뭐 한 두 개 이상 글 적었는데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우주석 갖고 계시면 제가 쓴 글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많이 또 글을 썼으니까요. 또 제 선지서도 읽어보시고 어쨌든 저는 전공은 에스겔이지만 선지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됐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특별히 미가는 죄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오늘 이 미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까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 부분은 비교할 수 없다. 미 누구냐? 가. 같으신 분. 야 미가.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부터 이제 나오죠. 자 레에 치소서 라아가 라인 알 아인 라아 치다. 로에가 목자죠. 동사형은 라아고 암메하 주의 백성을 치소서 배의 몸으로 전치사 시브테하 셰베트가 이제 막대기 아닙니까? 주의 막대기로 전치사니까 배의 시브테하 존 그리고 양떼 존은 이제 양떼 양 같은 때 나할라테하 주의 산업인 양떼를 막대기로 치소서 백성을 저는 번역한 거 여러분 보시죠. 주의 백성을 주의 막대기로 치다 먹이다 먹이소서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 중간 심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크니 샤카는 거주하소서 그하소서 레바다드 레바다드 거주하소서 홀로 레바다드 레바다드 홀로 이 말이죠. 홀로 야아르는 숲이에요. 야아르 숲에 베톡 가운데 카르멜 카르멜은 말 그대로 이제 갈멜이죠. 지역이라면 갈멜 가운데 숲에 홀로 거주하시고 시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쇼크니 쇼크니인데 쇼크니 이제 분해 보면 분사형이죠. 그냥 거주하소서 레에 같은 경우는 명령형이죠. 그죠 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사를 보면 요거는 동사고 요거는 쇼크니 그하소서 분사 정도고 그 다음에 거들로 이르우 삼인식 복수죠. 미알려 그들을 치소서 바샨 바샨에서 베 길라드 길라드 해서 케메 뭐뭐 날들 같이 올람 영원한 날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쳐달라는 것이죠. 양태를 쳐달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네 뭐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아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삼인식 복수가 간접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들로 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케메 날같이 체테크 당신이 나오는 날같이 어디서 메렛스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이집트고요. 에렛스는 땅이니까 이집트 땅에서부터 메 크롬이죠. 하 당신이 나올 때 날처럼 케메 뭐 뭐 같이 전지사가 붙은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조명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같이 그리고 미츠라임 나오던 날같이 그리고 아르에누 아르에누 니플라오트 니플라오트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을 아르에누 그것으로 아르에 자 놀라운 일들 아르에니 요거는 라아 내가 그것을 놀라운 일을 보일 것이다. 요거는 이제 라아 레시 알렙해 보이다. 그리고 미발료 1인칭 알렙 붙었고 누는 이제 3인칭 오 대신에 누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아르에누 그것을 그것을 니플라오트를 놀라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보이겠다. 이 말이죠. 15절 16절 16절 그들로 다스리게 하소서 치게 하소서 고임 고임은 이제 말 그대로 나라들 나라들이죠. 나라들로 요건 라아 참 보게 하소서죠. 요게 치게 하소서고요. 여러분들이 레시 알렙해는 치다 고 레시 레시 참 아인 아인은 치다 고 레시 알렙해는 보다 고 요거는 나라로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으로 그리고 그들로 그들이 바로 고임의 민족들로 보게 하시고 바이 예보시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미콜 모든 개브르 개브르 탐 그들의 어떤 개브르는 이제 기뽀로에서 나왔잖아요. 기뽀로는 힘 마이티 이런게 있어요. 그의 힘에서부터 이거 찍으니까 땅기 뜨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바이 야시 그들로 두겨하소서 야시무우 그들로 두겨하소서 야드 손 알 폐 이베 그리고 오즈네헠 그들의 귀 이를 또한 태 하레스 하레스는 이제 기먹으리 같은거죠. 하레스 그래서 태 하레스 나 태하고 붙으면 인칭 복수 삼인칭 복수죠. 근데 이제 그들의 귀니까 그들의 귀들로 삼인칭 복수겠죠. 기먹으리가 되게 하소서 태 헤라스 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귀로 기먹으리 되고 입에 손으로 두고 입을 딱 맞고 말을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이로우 고임 와 예보시 미골 게브라 게브라 탐 야시무 야드 알 페 오즈네헠 태 하라 스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잠시 멈추겠습니다. 기침 때문에 찍을 때만 기침이 안 나오면 되니까요. 좀 멈췄고요. 자 그 다음에 라하크 요 라하크 밑에 라하크 스펠링 잘못됐어요. 보니까 레시잖아요. 레시니까 이거 라하크 레시예요. 라하크는 핥다 이런 말이에요. 예 라하크 그들로 핥게 하소서 아파하러 먼지를 뭐뭐 같이 카 나하시 나하시는 뱀이에요. 뱀같이 케 조할레 땅의 조할레 조할레는 쉐메시같은 약간 기는거 조할레 기는거 같이 뭐 레메스 레메스 렘메스 기는거 같이 그리고 라하스는 놀라다 이 말이에요. 이르 계주 그들로 놀라게 하소서 미 미스 게로 테헴 그들의 미스 게로 테헴 미스 게레 렛 구리죠. 구리에서 떨게 하소서 이르 계주 처음에 요구는 무성용 유성이죠. 이르 계주 그들은 떨게 하소서 그들의 동굴에서부터 나와서 엘 아두나 여와께 그리고 엘로 헤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이프 하두 파하드는 또 놀라다 이 말이죠.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떨고 놀라게 하시고 베 이르 두려워 하소서 민메하 주 게로 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만 알면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라하크는 핥다니까 그들로 핥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기 자할은 땅에 기는 거고 그 다음에 라하즈는 놀라다 그러니까요. 놀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하드는 무서워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르 라 그리고 예래죠. 예래요. 요거는 두려워하다 여기 어근이 예래죠. 야라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 칸 더 크기하면 너무 크겠죠. 크네요. 17절 18절 누가 미 엘 엘 하나님 같으십니까? 카모카 당신 같으신 분 누가 하나님 당신 같으십니까? 그런 말이고요. 미 엘 카모카 그리고 노세 덜다 이 말이죠. 테이킹 아본 죄악을 사악을 그리고 아베르 넘기십니까? 알 페샤 페샤는 허물 뭐 이런 거죠. 허물 리 셰 에리트 셰 에리트는 남은자들에게 오 나할라토 그의 그의 남은자들 그의 산업인 남은자들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넘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미엘 카모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로 그리고 그분은 헤지크 헤지크는 하자크 강하게 하다 이 말이죠. 이거 자꾸 찍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안 찍도록 합시다. 그래서 헤지크 18절에 보면 헤지크 하자크 그래서 붙들다 이 말이죠. 붙들지 않는다. 라하드 영원히 아포 아포는 그분의 분노로 영원히 붙들지 않는다. 분노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페스 헷세드 그리고 그분은 헷세드 이네하심으로 이네하심을 하페스 기뻐하다. 주어가 뒤에 있고요. 그분은 이네하 하페스 기뻐하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국률로 이네를 기뻐한다. 자 18절 미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미엘 카모카 주와 같으시는 분 누굽니까? 미 미카야 같은 거죠. 노세 노세 아본 왜 오벨 알 페샤 리 쉐 에리트 나할라 토 로 지크 라 아드 아포 기 하페스 헷세드 후 19절 야시유부 돌아온다. 예 라 하 메누 우리의 국률 하심을 돌이키신다. 이케 보싱 카바스 는 여러분들이 정복한다. 이말이죠. 그분이 정복하시다. 유대인들은 아본 노 테누 이렇게 읽었죠. 전부 아보 아바 이렇게 아까도 한번 비슷한 게 나왔는데 아본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아온으로 읽어도 되죠. 모험으로 읽어도 되죠. 아오 노 테누 우리의 죄악 을 카바스 카바스는 말 그대로 카바스 악행을 정복한다. 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베 하 셀리크 셀리크는 셜라크 던지다. 이 말이죠. 타 셀리크죠. 인칭 셀리크의 요도 들어갔죠. 그러면 분해해 볼까요. 인칭 히필령이겠죠. 번호 하나 그래서 인칭 히필령 맞죠. 주께서 던지 버리시겠습니까. 베 매출노트 매출노트는 단어 보십시오. 매출노트 매출노트는 매출라 깊은 곳 태움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깊은 곳으로 얌 바다의 깊은 곳으로 콜 하토 탐 그들의 죄악을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가지고 모든 우리 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미간은 죄에 대한 어떠한 회복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동시대 이사야는 죄 자체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슈브 예 라 하 메누 익 보쉬 아보 노 테누 베 하 셀리 그비 미 츠로 트 양 골 하 토 탐 20절 티텐 티텐은 2인칭도 되고 3인칭 여성도 되겠죠. 에멘트 티텐 그러니까 결국은 에멘트 티텐 진리를 주시며 2인칭이니까 당신이 진리를 주시며 레 야고 야고베게 헷세드 인혜와 인혜를 또 진리를 주시고 인혜를 주시고 레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시러 니슈바타 당신이 맹세했죠. 니가 들어갔으니까 니팔령이겠죠. 당신이 맹세하셨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팔령 2인칭 그죠? 당신이 맹세하셨던 라 아보 테누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미메 케덴 오래전날의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인혜로 맹세하셨다. 당신이 진리로 야고베게 인혜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런 모든 것을 미가스에서 완전히 성취하신다. 그래서 미엘 카모카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 아트신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티텐 에멘트 레 야곰 헷세드 레 아브라함 아시르 니시 바다 라 아버 테누 예수 미콜 게 브라 테누 야심 야 알 오즈 내 헴 테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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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렛 하쿠 아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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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 렛 헤라 헤라 아팟 엠 엠 헤라 아팟 아팟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직독직해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뭐 여기엔 좀 그렇고요 18절부터 쭉 보시면 한 번 더 여기 보면 미엘 카모카 주여와 같으신이 누구십니까 노세 아범 우리 죄악을 감당하시고 오베르 알페샤 우리 허물을 넘기시고 리셰이트 남은자들 라할로트 토 그의 유업 로레하지크 라아드 아퍼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하자고 붙들지 않으시고 헷새드 후 하페스 키 하페스 헷새드 후 그분은 이네 하심을 기뻐하시노도다 야시브에 라함 메누 우리의 극렬하심을 돌이키시고 이케에 보시 아부테누 우리 죄악을 밟으십니다 죄악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읽는 것이 참 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전히 들어왔어 아베 알피샤 리셔 리트 나할로토 로호흐 헷이크 라아드 아 포기 하페스 헷새드 후 야시브 예 라함 메누 이크 모시 아프테누 웨이타 셀이크 메스רوت 양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먹이시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오늘은 한글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그래서 요정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